안녕하세요. 배우 김선아입니다. 끝이 안 볼 것 같았는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이어서 아직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추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저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매일 또 설레였던 게 너무 유명하신 우리 선생님들 어릴 때부터 계속 뵙던 분들을 이번에 처음 뵙게 되면서 매일 설레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싸인 받아야 되나? 무사히 촬영 잘 끝내게 돼서 또 너무 다행이고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하시는 우리 또 스텝분들 배우분들 같이 하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엠파이어 법의 제국에서 나근후 교수 역을 맡은 안재욱입니다. 코로나라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배우들과 스태프들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진 작품 만들었고요. 6개월 가까이 지금 촬영을 하고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 해보는 새로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억으로도 오래 남을 그런 작품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또 그리며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촬영을 다 마쳤습니다. 배우들 다 건강하게 열심히들 했고요. 정말 건강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뷔 엠파이어 촬영에 합리하게 돼서 기쁘고요. 좋은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게 좋고 또 감독님이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작품도 여러분들께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촬영이랑 이렇게 꽃다발도 받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아쉬움도 남고 또 감독님 이하 스태프분들이나 또 다른 연기자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재밌는 촬영이었고요. 시즌2 가야죠 또. 모든 배우들 건강하시고요. 스태프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시즌2에서 만나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요. 나미를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또 멋진 동료분들과 대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여러모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백 역을 연기한 권지우입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이 끝났는데요. 강백이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엠파이어 법의제국에서 윤 기자, 윤은미 역으로 나왔던 임새미입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을 끝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던 한혜율 검사님 애증의 남친과 보검사와 함께 마무리를 했는데 실감이 잘 안 나네요. 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작품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저의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지휘로 6달 정도를 스탭분들과 선배님들과 동료분들과 함께 촬영을 했는데요. 매번 조금 겁이 날 때마다 현장에서 너무 따뜻하게 다독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저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휘 안녕. 뭐야 아쉬워. 나왔던 그중! 서비스 자 한 번 더. 고맙고